물들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여성분들의 입술도 붉게 타오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의 근본은 레드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심장이 따뜻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키도 이렇게 밝은 레드 색깔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레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항상 장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컨셉도 레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레드로 멋지게 표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연출하는 가수 효정아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웃으며 행복하며 지척을 쓰다지고 있는 날 깊게 손질하도 우리 함께 헤쳤나 봐요 웃어요 즐겨 종약間 잖아요 앞장 긴장이 적어줘요 우리 행복해하는 이름만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먼진 당신이야 어르신 그날 철시 그날 행복해하며 살아와요 살 볼지 우리 그날 알지 싫어 웃음을 내 손 담아요 웃음을 내 손 담아요 웃음을 내 손 담아요 우리 행복해하는 이름만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먼진 당신이야 어르신 그날 철시 그날 행복해하며 살아와요 얼굴이 우리 그날 알지 싫어 웃음을 내 손 담아요 어르신 그날 철시 그날 행복해하며 살아와요 얼굴이 우리 그날 알지 싫어 웃음을 내 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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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